베디입니다. 13 언더파로 12 언더파로 왔던 최진호 선수. 마지막 콜에서 버디를 기록을 하면서 13 언더파가 됩니다. 13 언더파. 두 번째 시야 시야 여기까지 왔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버디로 맞힌 안더운입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바로 뒤 카트도로 앞쪽에서 정확한 임팩이 아니면 이런 거리인 걸 맞추기가... 성공이에요. 버디 기록하는 안더운 14 언더파 단독 3위로 마칩니다. 강경남 버디팟. 비슷해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어려운 4번을 어제 2월에서 보기를 했나요? 더블 보기를 했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탄도가 낮아야 합니다. 감성이 나오는군요. 올라오나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이에요. 소름이 돋는 그런 샷입니다. 강경남. 파입니다. 적어도 한 두 타는 세이브. 웨지 샷입니다. 61m. 완벽해요. 강경남 선수가 이 버디를 성공하면... 성공하면 한타 차예요. 네, 성공! 한타 차입니다, 강경남. 모종현 선수가 이상... 세 번째 샷. 떨어져서 런이 생길 수 있어요. 속도감 좋아요. 오, 좋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강경남! 대단합니다! 다시 한타 차가 됩니다. 킵핑 바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콜을 가고 있는... 단독 2위 강경남 선수입니다. 단독가 좋은데요. 멈췄습니다. 뻔드 찬스예요. 버디기를 잡는 강경남입니다. 만약에 버디를 해놓고 기다린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 맞구나 합니다. 아... 아... 짧게 안치려는... 투원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방향을 약간 그림보다 왼쪽을 보고 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조금 서주면 더 좋을 텐데요. 네, 이글씨도 모준경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비슷합니다. 오, 들어갑니다! 이글입니다! 15원 더파 단독 선으로 올라오는 모준경 선수입니다. 2006년도 가야오픈 우승... 5분을 더 버디기회이고요. 모준경 단독 선두 버디팟. 오른쪽이 높은데요. 좋아요! 오, 들어갑니다! 2위와의 타투차를 버립니다. 오르막 퍼세... 곧 시작합니다. 신중하게 바람과 거리를 잘 맞췄죠. 내리막... 어프로치입니다. 런이 많이 생길 거예요. 프린지 지역만 넘겨서... 프린지 지역만 넘겨서... 속도가면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지켜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이브를 해내는 모준경입니다. 대단하네요. 아, 이런 확실한 샷들이 우승을 하는데... 하나씩 하나... 아, 대단하네요! 앞에 멈췄습니다! 모준경의 마술 같은 샷입니다. 정말 꼭 떨어져야 될 자리에 떨어졌어요. 절대 무리를 하지 않네요. 들어갔어요! 우승입니다! 마지막 콜 파 성공하면서... 2016 KPC 코리안 투어 시즌 3번째 대회... 매일리오 오픈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0년 만에...